네, 네, 여섯 분의 배우 분들 네, 자, 티를 중심으로 가까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, 조금만 더 가까이 왜냐하면 한 화면에 나와야 되니까 자, 조금 우리 감독님 쪽으로 조금만, 한 발만 네, 그래서 가까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, 자, 우리 이효준 씨가 몸을 살짝 들어서 오른쪽부터 봐주시죠 모두 다 시선으로 오른쪽, 이쪽이요 네,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, 좋습니다 어, 락앤롤을 지금 네, 정면을 봐주시고요 아, 좋습니다 저희 조선한테 포즈를 좀 맞춰볼까요? 락앤롤 가시겠어요? 락앤롤 아,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우철 감독님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을 감사합니다 NIE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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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